안녕하세요 이짜분혜님입니다 자 오늘은 집밥입니다 제가 계속 예고를 많이 해드렸죠? 어저께도 그렇고 며칠째 손은 깨끗이셨으니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강돈장을 푹 찍어서 이거 좀 맵더라고요 좀 매워요 찍어서 먹어봤는데 요렇게만 일단 먹어볼게요 너무 매워요 매워요 어우 매콤해 칼칼하면서 칼칼하면서 그 감칠맛 그리고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먹어도 안먹고 간댕장만 하인놈의 간댕장만 호박잎도 한입 생각보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너무 찔리거나 너무 포실포실하진 않네요 순두부찌개 너무 뜨겁겠다 맞아 매콤칼해서 계속 싸먹고 싶은 맛 고기 맛있겠다 요번엔 고기를 좀 얇은 걸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간댕장을 같이 찍어 먹기 위해서 고기 맛있게 쌀해보았어요 요거는 세금일이 저거든요 고기 이제 악기 그 약간의 가을 수락에서는 끓여 먹기 를 한번 다같이 싸움을 해볼까요 밥도 좀 넣고 고기 맛있어 보이네 곰 된장 살짝 넣고 계란말이도 살짝 너무 크긴 한데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근데 호박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네요 환상인 것 같아요 밥에다가 계란말이 호박이도 너무 괜찮다 safe 아 맛있네 네 너무 맛있어 이번엔 간장 맛 이게 뭐 하는거지? 궁금하네요 매운 고추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파가 들어있는 것 같고 고기도 약간 보이네요? 간장 차 하나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끼 한 끼가 맛있게 먹으면 너무 너무 행복하잖아요 호박잎하고 같이 써먹는 거 진짜 맛있네요 어머 이거 어떡해? 어머 이거 넣어야 해 못 닦을 것 같은데? 괜찮냐고?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든 같이 써먹으려고 행복합니다 고기가 모자라진 않겠지? 고기 모자랄 거 같다 고기 없어도 쌈이 있잖아요 고기 고기를 구입하여 아, 이거는 좀 튀어나오거든요 이번엔 호박육산만 간장도 더 갖고 왔다 이거 진짜 완전 맛있네 햄버거 햄버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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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칼칼하네요 오늘 입맛이 진짜 세상 돋는 것 같아요 요렇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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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요번을 마지막 먹고 간댕장으로 비워서 먹어봅시다 쑥쑥쑥쑥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게 한식이지 이거 그냥 한번 먹어봐야 돼 생각보다 많이 안 맵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밥하고 쑥쑥쑥쑥 먹으니까 밥하고 쑥쑥쑥 진짜 맵네 이렇게만 싸먹고 싶어요 이렇게만 싸먹고 싶어요 네 뭔가 나랑 계란말이 오늘 잃어버린 입맛을 강된장을 찾았네요 순두부 살짝 넣어서 맛있겠네요 한입하고 계란말이를 살짝 올려서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번엔 진짜 맛있게 먹으면 좋지 오늘 뼈가 되게 많네요 언니 입맛이 더러우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입맛이 없어요 그냥 입맛이 더러우신 것 같아요 그냥 마치 뼈는 너무 좋아서 쫄깃하고 찌개해주세요 좀 더 잘 섞어주세요 오늘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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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이상해 찹쌀가루 맵다 백만들끼리 국나물나 옛날에 치킨브리 박알로 자가 근데 고기 딱 맞네요 딱 맞았네 마지막 한입 고기도 마지막으로 첫 미안해 그릇 points 버섯 보긋 걍 여름 여름 마지막 한 쌈이 크네요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스떡 넘어갑시다 스떡스떡 안녕하세요 이짜보네님의 쿡팡 스떡스떡 스팸과 떡이죠 이게 두 캔이 들어간거예요 데우기만 하면 돼요 다 익혀놓은거예요 스떡스떡 스떡스떡을 먹어봅시다 파슬리 샬샬 짠 스떡스떡 스팸 떡 맛있어 ㅋㅋㅋㅋ 진짜 맛있어 이거 꼭 져주세요 진짜로 이거 꼭 져서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알만한 맛인데 진짜 맛있는 거 있잖아요 떡은 또 빠삭빠삭하고 떡은 겉에는 빠삭하고 안에는 쫄깃하고 떡은 겉에다가 들기름만 나요 꿀? 꿀에는 살짝 오이고 같긴 하다 꿀에다가 살짝 오이고 같긴 하다 참기름 꿀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한데 단맛이 살짝 들어가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만 음해 음해 맛있긴 하네 이 세상 자꾸 쩌진 맛이 큰일 났네 김진아 꼭 꿀을 찍어 드세요 와 이거 저는 최하정님의 천재로 생각해요 인형아 꿀이다 꿀에 같이 먹어 Venice bang 준비됐던 Ask empresa 일본 Damen 이것 있을 맨 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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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꼭 해서 드세요, 님들어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이게 좀 배가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팁을 드리자면, 제 입맛에는 떡을 좀 더 바삭하게, 스팸도 좀 더 바삭하게 굽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바삭한 게 좀 씹히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 먹을 수 있고, 딱 맛있어가지고 조금, 떡을 좀 바삭하게 구우세요 음, 맛있어 세상에, 웬일은 이어, 우리 다 맛있어 바삭바삭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이게 조금 겉에가 식어가면서, 좀 더 바삭해졌어요 인형 하나 다시 갖고 와 봤을 때 입맛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아니예요, 우리 아~~ 제가 뺏어먹은 다음에 저거? 어머 뭐야 어디갔어? 제가 뺏어먹은 다음에 저거? 아우 잘먹었다 내일 또 봬요~~